우리말 수선실 직접 우리말로 순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신조어를 바른 우리말로 고쳐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적합한 우리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늘 바꿀 말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개펀리펀, 개펀리펀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재밌고 다시 봐도 재밌다 라는 의미의 신조어래요. 이 단어의 조합을 뜯어보면 개펀에 리펀이 붙은 구조인데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개에다가 영어로 재밌다 펀 이 펀이 붙어서 개펀 아주 재밌다 이거겠죠. 그리고 다시 를 의미하는 영어 리 리에다가 펀이 붙어서 리펀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 너튜브에 뜬 가나다 라디오 봤니? 완전 개펀 리펀 야 민수의 업기 사진 개펀 리펀 인정?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개펀 리펀 개에다가 피읍이 바로 이어지니까 어감이 좀 별로죠. 개펀 개펀이네 이거 약간 좀 그렇죠? 그쵸?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약간 우리 말이 파괴된 것 같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신조어예요. 오늘 알았다고 앞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개펀 리펀을 어떤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봐도 봐도 재밌다 볼수록 재밌다 또 봐도 재밌다 뭐 언제나 재밌다 늘 재밌다 항상 재밌다 이런 거 우리말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고 단어 조합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말로든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개펀 리펀 봐도 봐도 재밌다 이런 뜻인데 개펀 리펀 뭘로 바꾸면 좋을지 생각나는 대로 던져주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태채님 봐도 봐도 재밌네 어때요? 이거 괜찮죠? 뜻이 통합니다. 3138님 내뱉고 어디 갔니? 한참 웃었어 너무 재밌다. 이거 순수한 느낌 그렇죠? 7836님 완전 최고 따봉 하셨고 9006님 짱잼 또잼 이것도 뭔가 좀 너무 줄인 것 같은 느낌이 없진 않아요. 1216님 보고 또 봐도 재밌네 어쨌든 계속 재미있다는 뜻이네요. 사투리인지 허벌라게 재밌네 엄청 재밌네 계속 재밌다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다다님 볼수록 행복하다 볼수록 매력 있다 어떨까요? 하셨고 박세영님 가나다 라디오 개편 입헌에 해요? 라고 하셨고요. 람보아빠님 저도 처음 들어봐요. 개펀리펀 큰 재미 어떨까요? 람보아빠 출첵합니다 하셨고 1722님 암팡 암팡 암팡스럽다는 말이 작은데 다부지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인데요. 조그마한데도 야무지게 재미있을 때 이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오 암팡 암팡 말이 너무 귀여운데요? 우리말이기도 하고 개밭바라기님 지겹도록 재미난다 이 다친 나의 창의력과 재치 부족을 인정하며 참가합니다. 라고 하셨고 또 유걸님 개펀리펀 자다 깨다 낄낄거리게 되는 재미진 거 재미재미 재미지이다 모르겠어요. 요즘 노래도 모르겠고 요즘 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개펀리펀을 처음 보고 이건 진짜 처음 듣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박세영님이 톡방으로 개펀리펀은 새삼 놀라 다시 보기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 행복한 썬님 그냥 말하지 진짜 이상하게 바꿔 말하지 좀 마요. 개펀리펀 보고 또 봐도 재밌다 반복도 좋을 만큼 재밌다 도돌이표 재미 영상이라고 그러니까요. 제발 이상하게 바꾸지 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말 수선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단어는 개펀리펀 개펀리펀이라는 신조어를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로 고쳐보고 있어요. 참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5674님 쭈디 반가워요. 무더위에 한 주 수고 많았고요. 와장창 재밌다. 넘치게 재밌다. 어떨까요? 해주셨고 유걸님 보고 또 보고 예전에 그 드라마 제목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우리 맹꼭님도 톡을 주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정말 아까 미쳤다 한번 보내주시고 배꼽 빠지겠다 이걸로 바꿀게요. 친구들하고 웃긴 얘기 들으면 얘들아 배꼽에 번호표 붙여!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참 신기하다 싶어요. 박세영님 재미 2배 무한재생, 무한방법, 눈호강, 안구정화 이런 거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수선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이 제일 개펀리펀을 바꾸기에 좋은 말인가 저희가 선정한 말은 바로바로 이겁니다. 우리 3138님께서 보내주신 내 배꼽 어디 갔니? 한참 웃었어. 너무 재밌다. 이걸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이 말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3138님 축하드리고 혹시 오늘 이 개펀리펀을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좀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정한 말 내 배꼽 어디 갔니? 한참 웃었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좀 풀어 쓰는 말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수선실은 계속 되고요. 혹시 이 말 신조어인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는데 좀 바꿔보자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소스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감사합니다.